그러면은 이형을 보낼수도있어 아 이형만 데미지 안맞은다 아 미안하다 어 아씨 개막있다 이건 빠질 수가 없다 어택 이건 어택밖에 없어 아 어떡하지 야 어떻게 제일큰배가 무너졌어 아 이런씨 와 일기토 쩔었는데 이거 먹고가 먹고가고 이거 생산기지 느낌이지 생산기지 어택 이거 뭐야 아 EMP다 이거 와 EMP 쩌네 그냥 갉아먹네 완전 그쵸 실험 한번 해도 되겠다 옆에 많아서 자원이 그리고 지금 이 연료도 다시 주러 갑시다 아까 그 미션 어디갔어 여기로 가 여기로 빠르게 가 지금 연료 되게 많이 얻어가지고 얘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보세요 여기로 가라고 여기로 아 이거 뭐 부수는 것도 있네 됐어 됐다 이 미션 다 해 했구요 어 갑시다 자 여기는 부가 미션 다 했어요 이제 이거 455 453이나 됐어 조금 렉걸리는거는 그거다 빠른 감기에서 그런거다 얘들아 큰배 박살났어 큰배 박살났어 아까 1기토 쩔었네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슈어넥이 싸우다가 전사했어 EMP 이거지 와 감전되는 효과 봐 아 이거 하는데도 못 움직이는 애들 아예 공격 기능이 없어지나본데 아작네 아작네 어디가세요 자 불로 오고 여기서 오는 애들 이걸로 격파 게임 개재미있어 진짜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쉴드 쉴드 오지마 됐어 쉴드 다시한번 쉴드 다시한번 어떻게 어제랑은 사뭇다르지 나 어 자 지금 주변에 생산소가 있나요? 계속 나와 애들이 그러네 이게 뭐야 이게 생산소야 이게 뭐야 아 됐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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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자 이제 자원의 160을 얻었구요 이거는 뭐 주냐 아 이건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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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북극기지만 주는거야 됐어 자 이제 주가 이제 15,000정도 살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5,000 살려보고 오늘 주가 오늘 주가 플러스 되는 순간 진짜 울지도 몰라 개 생일 느낌 이거를 좀 더 어 아니 확장해 확장 자 자 지어 짓거라 병원 날려버리자 조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완전히 그냥 완전히 산업 밸리 아니 주택 주택 밸리 주가 주가 오르는거 보이죠? 자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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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서 찍자 한 번에 싹 됐어 됐어 그래도 지금 욕구가 많이 안올라 아주 좋아 지금 아 정보 정보충들 같은 일이라고 씨 자 지금은 조금 렉이 걸리네요 이제 정보 정보를 지금 이것도 여기까지 아예 가고 됐어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있지? 이것도 근데 사실 미리 하나 지워야돼 아 이거는 주가 이거 여기다 하나 박자 여기다 하나 박자 됐어 그리고 미래를 위에서 하나 박아 놔야돼 저게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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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!! 됐어 자아 맞아 가만 도로를 여기다 이렇게 내구요 이거 이빤아 수아 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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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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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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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주가 많이 오른다. 그래 이거지, 이게,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, 이게. 이거에 사람이 산다는 거지 이게 이거 하나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? 아 이건 또 여기는 이렇게 가고 깔맞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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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안돼 깔맞춤 잠깐만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출퇴근식은 시간 헬이라고요? 아 일로 사람도 너무 모여서 얘네들은 근데 좀 편할 거야 가만있어봐 근데 얘네들 왜 정보가 모자라졌다 아 이게 어? 이게 있는데 왜? 아 지금 도로가 도로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가 봐 좀 여기까지 왕래가 있어야 되나 봐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구나 아 아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어 요 이것도 지금 뭐야 개발됐죠? 어 약간 일로 이렇게 가서 좋았어 길을 좀 내줘야 돼 길을 좀 내줘야 돼 이래 오오오 오 14,000까지 왔어 13,000 13,000 나이스 좋았어 계속 지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았어 자 미리 지어두기 잘했죠? 이렇게 모자랄지 알았어요 제가 이런걸 이제 채워줘야 돼요 음식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어만 두면 돼요 이게 원자재이자 그냥 이것만 있으면 돼 금방해 이거는 음 이 공간을 좀 활용할까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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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물이 없어요 음 좋았어 그 다음에 주스 마시고 싶어 하고 헉! 의상? 자자자 의상이 더 중요해 지금 다른 것보다 의상욕구 얘네들 약간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그런 외적인 것에 더 중요해 지금 와 여기 다 채웠네 어느덧 어느덧 여기 다 채워버렸네 으하 언제 이렇게 됐지? 어느덧 여기 다 채웠어요 이건 공사 좀 하자 길이 어떻게 된 거야? 여기 이어줄 필요 없잖아 아 이것도 근데 길을 좀 잘 이어두는 것도 얘네들한테 좀 영향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더이상 모듈 붙이지 말라고? 닥쳐 어디서 훈수야? 이씨 이게 지금 얼마나 어? 살기 좋은데 지금 어 그래 자 전력 하나 하자 그래 나 몰라? 됐어 띠닝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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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력 복구 했구요 자 아까 뭐야 기억상식 좀 걸렸나나? 여기서 내가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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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 이거를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주자고 어 그래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주가 금방 회복합니다 어? 지금 음료수가 많이 떨어져서 이래 어이씨 음료수 빨리 지워야겠는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지워야겠는데 이거 됐어 됐어 오른다 다시 아 세상에 음료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말이 됩니까 진짜? 음료수 하나 때문에 주가가 무슨 이렇게 한 번에 떨어져 어 아 너무 많이 지웠네 어 너무 많이 지웠네 이건 정말 인정 이건 정말 인정 이거 내 잘못 인정 오! 주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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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가가! 잠깐만 잠깐만 지금 회복선이에요? 주가 회복선이에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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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같은 거 이씨 아이 씨 야 잠깐만 아 저 개같은 거 저거 잠깐만 잠깐만 지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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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데나 안 해 지금 빨리 지워야 돼 지금 빨리 지금 야 여다 가네 진짜 아씨 드라마야 무슨 이씨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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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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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잇 잠깐만 아야 아야 또 내려가 또 내려가 뭐야 이씨 뭐야 또 도대체 뭐야 아 잠깐만 저거 여유를 질 어 저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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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개빡세 게임 진짜 개빡세 플러스가 너무 힘들어 여기다 테트리스 해 됐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겠지 아 이것도 너무 많이 지웠네 진짜 야 그래도 많이 왔어 지금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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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력이 없어 아 개같은거 씨 좀만 더 좀만 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참아 이제 여유를 좀 즐길 수 있을만한 순간이 오고 있어 아 주가가 어 주가 왜 떨어져 왜 또 왜 왜 또 왜 아 이것도 뭐야 이게 이게 없어 갑자기 이게 왜 왜 없어졌지 그만 참아 이거 내가 해줄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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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은 이거만 이제 이거만 이제 아 잠깐만 어 이거 왜 하나 더 달았지 내가 이거 더 달 필요가 없네 이거 어 이거 달 필요가 없어 진짜 이거만 했으면 됐네 어 아 잠깐만 이게 그거구나 이게 약초네 어 이거 달아 이거 달아 이거 달고 어차피 저것도 지우기 잘했지 어 하나 더 달 수 있을 땜에 세 개만